어 피곤하네요 어 피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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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관리하세요 건강관리 하시구요 예 2018년 게티 황금 게티 무자가 붙으면 무술연이잖아요 이게 황금 무자란 않아요 왜 그런거야 자꾸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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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건강관리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황금 게티 무자란 건강에 최곱니다 일단 어머 왜그래 이거 뭐니 뭐니 예 그래요 게임관리도 잘해야 되요 싸우 음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지 어떡하기는 산소 집 대면 안돼 꽃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코리아 호겨집일까봐 텐트로 왜이랬을까 겁먹었잖아 더 먹을 기회를 잃었잖아 어설픈 뻥칼 난 지금 자금 획득의 기회를 잃었다 주 화난다 주 열받는다 주 오 오투 열받는다 분노의 홀릴 풀 풀 띵 풀이야 풀 풀 풀 풀 175 안가 나이 풀 띵 여기가 지금 뭔가 있단 얘기죠 풀 나오겠죠 왜그랬어 마음을 지니고 집이고 마지막에 속았네 삥에 배가 없다라고 들어간거죠 금액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나쁘지 않은 플레이어자 자아 질렀으면 얘가 옷 이랬을꺼야 근데 지금 아아 아싸 그리고 덤비는데 삥하니까 아싸 아싸 이렇게 된거죠 마원 풀 F F 발음 풀 풀이죠 풀 어 또 풀 12억일 때 쌀 때 투표하라도 또 풀 애들이 약해 보이지 않아 쎄 보여 아 두명 괜찮지 나 얼마인가요 음 괜찮아 이정도 돈은 어 그냥도 줄 수 있는 돈이었어 지갑 벌려봐 그냥 줄 수 있어 어 어 어 1에서 5까지 7 8 아 1 버리고 아 에이스 숨겨놨지 7 8 9 10 10 10 10 10 별 별 큰 놈이 아냐 이건 지금 네 6 7 8 9 일단은 양방입니다 풀 뜬도 한번 질러줘요 지금 비싸졌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 그렇게 죽을정도였니 자 풀 다이나 콜 예 자 제가 이제 싸우~~ 어 1,700억을 넘어가고 있구요 자 all right let's go come on 자 요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k를 걸어주고 7 8 90 제2까지 연결해 볼까 그래 k 뭐 있으나 마나 할 수 있어 연결해 이렇게 어머 있어야 돼 k 있어야 돼 어디갔니 k 어디갔니 주술수 없는걸 왜 이렇게 미련 보이게 계속 보여주는거지 자 실패하고 싶지 어 야구왕에 또 풀로 애들 육구해서 지금 딜을 죽여주셔 자 안뜨면 할수없고 ok 카웃 얘들이 약해보이면 또 치고 들어가죠 다이 컬 예 요거 이제 그냥 너그러면 다이해줘 이야 이 녀석아 누가 집인데 그럼 당연히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요 자 세번이상 못치겠어 배가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용서할수없더 그러면 리벤지 매치 들어가나윤 좋아요 연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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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시면 안되겠는데 어머 마운틴 됐어요 연석 죽지마 자 연석 죽지마 르벤지 매치를 성사시켜야지 인노하 르벤지 성공 석세스 하하하 히히히 이 저녁에 넘어져윤 기분좋아윤 상큼해윤 밤인데 아침에 상큼함을 느껴윤 음 노래는 어디서 배운건가자네 곧다식으로 부를거야 자 스트레이트 플러쉬로 한번 가보자 어 일단 그냥 플러쉬만 가보자 자 음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큰돈은 아니고 자 뜰까 오케이 풀 갑니다 이거 또 바디 어머 얘도 죽고 나도 죽고 난 죽어 플러쉬고 줄 가지고 어 난 잘 죽었어요 지금 어 오함마를 풍봉 어 삼국제 장비가 휘두르는 그 철퇴를 피해냈어요 자 붕붕 소리나죠 아이 좋아라 하트 한번 더 꽂아볼까 그렇지 플러쉬 아 좋아요 훌륭네요 자 얘도 에이스 이거면 곤란한데 나는 에이스하고 팔하고 우주기고 얜 아니다 안 떴어 근데 에이제이기 때문에 얘가 더 센데 풀 자 얘 풀라우면 이상해 그릴리 없어 둘 다 이렇게 따다다다다 대고 나도 다다다다다 될리가 없잖아 풀 얘는 다이 어머 1,705 2,705 받아 방송 끝냈께요 안녕히 계세요 하아...